하나님 말씀 10편 32편 말씀입니다 10편 3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죽게 내 죄를 아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죽게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편 32편 말씀은 10편 51편과 함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불이한 관계를 맺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회개의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다윗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먼저 1절에서 2절에 보니까요 회개하는 자가 누리는 사제의 은청과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죄의 가려움을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삼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과 2절에 대비해서 3절과 4절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공고와 슬픔 가운데 빠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죄 아래서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말씀인데요 얼마나 죄 아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눌림 24의 삶을 살아온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 죄를 하나님 앞에 아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기쁨과 또 누림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성도들이 회계를 통한 사제의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의 가림을 받은 백성으로서 참된 용서와 기쁨을 누리는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죄 문제 우리가 죄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 문제는 창세의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죄 문제 아래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요 먼저 창세의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창세의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렸던 이 아담과 하와가요 창세의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사탄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죠 창세의 3장 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죄 아래서, 원죄 아래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겪게 된 이 재앙과 저주,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이 하와 같은 경우에는 출산의 고통을 받으면서 남편인 아담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졌고 아담은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로 힘써서 일을 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기 어려울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경인 보니까요 이 아담과 하와하로부터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죄 아래 태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나는 눈꽃만한 죄도 지은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태어나서 정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눈꽃만한 죄도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벌써 성경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아래에 태어난 것을 원죄 아래에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죄 아래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저절로 자범죄 내가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죄와 자범죄 죄 아래에서 태어나서 죄 짓다가 평생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죄 아래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어떤 분은 회계에 그러니까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그러는 것만 회계인 줄 아는데요 회계의 의미는 돌이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방향밖에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하나님을 등진 방향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계입니다 오늘 저와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죄 아래에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참된 회계예요 그러면 내가 짓는 죄는 뭐냐 자범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내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말씀 안 해서 잘못한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위처럼 고백하고 자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위처럼 하나님 앞에 회계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아멘 죄악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사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함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이때부터 참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허물과 죄를 말하고 있는데요 허물은 뭐고 죄는 뭡니까 허물은 그 자체는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전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까지도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에도 보니까 허물과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허물에서 죄에서 전부 벗어났어요 예수의 그 십자가를 믿는 순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죄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단절시키는데 우리는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사제의 확신 속에서 하루의 모든 삶을 참된 기쁨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되는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앞에 나올 때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온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보금의 비밀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은 오직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술설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지는 진리를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어린 양을 피 흘리게 하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가죽옷은요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라는 보금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증거로 어린 양의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죄의 증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 언약을 믿고 또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요 우리의 죽음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은 어떤 죄의 거리낌이 든지 간에 우리는 언제나 참된 죄상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의 흉과 허물 죄까지도 다 내어놓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는 말씀 6절에 보니까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게 되면 죄악의 홍수를 피할 수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를 만날 기회에 죽게 기도할지라 다윗은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든지 간에 어떤 허물과 죄악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죄악의 홍수를 피할 수 있다 어떤 죄악과 저도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만날 기회에 죽게 기도할지라 오늘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지금 이 시간이 사제의 확신을 누리면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되죠 어떤 분은 복음을 깨닫고도 어떤 문제나 사건이 이렇게 개인에게 또 가정에 닥치니까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닌가 자책하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실 때 재앙과 저주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떤 홍수도 어떤 재앙도 저주도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면서요 사탄에게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고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신처, 보호자, 구원자 예술서가 바로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고 보호자와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위처럼요 어떤 문제나 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또 참된 평안함을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글소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신분에 걸맞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가 없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죄를 예수님이 가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을 할 때요 오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오린 양의 피가 죄를 가려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려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은 정말 복 있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또다 이것이 복 중에 복이고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일 전에 보니까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루의 모든 삶이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는 주님께서 오린 양의 피로 다 가려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요하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랬습니다 참된 기쁨을 외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림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요 사제의 축복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하루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